혼난놈 감사합니다 두 다리 벗고 자리 자리 자신 났다면 미야됐듯이 생각나지도 않으냐 우앗을 주워먹고 그 못해 심보가 슬쩍이니 갓져낸새로 이르기 이르니 그릴 가르쳐주면 구감밤에 배웠드냐 몰랐노 방금 전통세이라 남성이고 사는게 흐릿옵더냐 두 다리 벗고 자리 자리 자신 났다고 잔지 버리시 생각나지도 않으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못을 심보냐 슬쩍이니 갓져낸새냐 올바르기 살라도 올바르기 살라도 그리 가르쳐주면 속이에 병을 끼냐 몰랐노 안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벗고 자리 자신이 났다고 잔지 버릇이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못을 심보냐 슬쩍이니 갓져낸새냐 올바르게 살라도 그리 가르쳐주면 정말 속이에 병을 끼냐 몰랐노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험 되세요 멋지고 아름다운 이슬 가수님의 무대였습니다